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혁연의 로블록스 자 오늘은요 그레니 시리즈인 로블록스 캐릭터가 대문병을 구출할 겁니다 오늘 로블록스 친구들과 이 엄청난 저택을 탈출할 건데요 너무 무서워요 자 여기서 깜짝 놀랄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로블록스 친구가 저희를 쫓아올거에요 괜히가 되는 친구 일단은 여기 저택을 탈출해야 됩니다 리아야 여기 빨리 탈출하자 10분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은 무서운 살인마가 우리를 평생 괴롭힐거야 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단지가 그레니가 된건가 잉혁연 어딨어 전 몰라요 저도 몰라요 2층에서 냄새가 난다 1층 오 이거면 와 김야가 저기있군 음악종 아이템을 빨리 찾아야되 어 여기있다 뭐야 이거 블루 열쇠를 획득했구요 초록색깔이에요 초록색깔은 초록색깔? 그것도 한번 찾아봐 어 찾았다 여기 블루 열쇠가 여기있었잖아 형광등이 필요하네 지금 괴물이 있긴 해 쫓아오고 있어? 우리를 3층 3층에서 냄새가 나는구만 오 오 그레니 친구가 저를 잠으로 봤어요 음 어디지 우리 얘녀맨 네에에에에 어 어 무서워 내가 이 칼로 혼내주도록 하지 분명 여기서 냄새가 났는데 아 로블러스 친구들 오늘 어 친구들 오늘 엄마랑 같이 자야겠다 너무 무섭다 어 퍼플키 퍼플키 보라색을 어디서 여는쓰는지 알아? 어 어 어 저기 저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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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렌지 열쇠 저기 있다 2층에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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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내가 가볼게 나 따돌리고 가야지 왜 그냥 가 나의 달리기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니 말씀 여기다가 그 자체 해야지 오 뭐야 나 터새 걸렸어 살려주세요 한번만 봐주도록 하지 두번째는 없단다 형광등이 필요해 형광등 내가 찾아볼게 형광등이 어디갔지? 형광등을 형광등 여기냈나? 여깄따 흐으음 요 NY 여기 괜찮니? Vorjook 으으으으으음 육아 야 빨리 알았어 내면 믿어 으아아 wanna 모른다 또 치마 색걸려 소리가 났구만 으으으 발 아파 발 아파 아 왜 이렇게 무서운거야? 여기 문 열고요 어 보라색 열쇠 아까 거기다 이건 뭐지? 전선인데 이건 뭐죠? 발자국 소리? 어 여기에 여기에 그린키 그린키인가 이거? 뭐지? 옐로우키 옐로우키 어디다 쓰는거지 일단은 전선을 챙겨서 전선은 어디다 쓰지? 어? 여깄다 전선에다 넣고 좋아요 혹시 너 뺀지 봤어? 리아야? 어 내가 가지고 있어 1층에 있어 1층 버튼을 눌러야 돼 안 되겠어 이녀석들 여기다가 이걸 설치해야겠군 아 너 지저도 설치하나봐 리아야 너무 정말 무섭다 이리 찍찍 우리가 쥐가 된 기분이랄까나 음 어딨지? 퍼플키를 갖고 와야돼 퍼플키 2층에다 두고 왔는데 빨리 가야돼 2층 소리 다 들었어 이리와 하 으으 어 우으우 우으우 우으 무섭게 생겼어 여기 들어간거 다 봤어? 우으. lyn ups 나 쳐다보고 있어 그쪽으로 나을 거 봐라 아 지단대 걸렸다 야구아 파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파줄 수가 없겠는걸 뭐야 잡아보시지 잡아보시지 어디갔어 야구르지 어? 오아아아아아아하 저 친구가 나를 여기 안에 들어갔구만 어 됐다 여기 안에 들어갔 tranquil구만 혹시 옐로우키 썼어? 아니 옐로우키 필요해? 톱니 톱니바퀴를 찾아왔는데 일주일 리 repl تم 발견하니? 엠로우키는 열라 써 여면하 걱정 하지마 어 그러네 이 톱니바퀴 저기다 끼는건가봐 톱니바퀴 여기다 끼고? 오 옐로우키 어딨어 왜왜왜 마지막..잠깐만 이거 좀 낄게 빠루 필요해? 아니 왔어 그럼 내가 옐로우키만 갖고오면 되는거야? 옐로우키 어딨어? 옐로우키 맨위에 있어 빨리 올라가야돼 이치같은 녀석들 으어어어 어떡해 irit에 피는이 remain Leave 이치같은 녀석들 안 그다음 오오옚lu 무서워 얼굴 사악하게 생긴것 봐 마음씨도 곱지 못할 거야 뭐라고? 제대로 WIL 언제나려야만 실려가 보였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생긴사람이랑 놀지 말랬어 절대 놀면 안된다 리아야 알겠지? welded 너랑도 놀지말랬는데? 어? 리아야? 야 노래도끼 찾았어 어디로 가야돼? 형님 거기 금고 안에 있어요 오케이 내 적들 어디갔어? 2층 금고? 2층? 아 거기 환자 위에 올라가는데 어 거긴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컴퓨터 방이야 알았어 여기 있구만 여기 작은 구멍으로 나오겠지? 안 나오고 어 이거 테이저건 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아 여기 전자들 찾았다 테이저건 들어 리아야 들어와봐 여기로 들어와봐 아 테이저건이 있다고 테이저건이 이걸로 쏘라고 어 없다고 어 20초 동안 내가 스턴 시켰어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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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지금 나와야돼 지금 나왔던 내가 테이저건으로 전기를 쏘아서 못 움직이게 한거야 빨리 가자 근데 너 뭐 필요한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 방에서 아니야 챙겼어 니가 지금 들고있는거야 오 그게 우리가 필요한거거든? 여기다 꽂으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여기 조심 지도 조심 손에 빼고 뭐지? 어 여기 세다 오 오 나가는 문이야 잠깐잠깐잠깐잠깐 따라왔어 따라왔어 저기 나가는 문에 저기 열쇠를 꽂아야되는데 지금 지키고 있네? 큰일났다 우리 이제 나갈 수 있어 이제 리아야 리아야 아무래도 저기 출구를 지킬거야 약간 좀 조심해서가 수그리고 다녀 수그리고 김유아 여러분들 이 키만 꽂아서 나가면은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물이 지금 입구를 지키고 있는거 같은데요 반죄괴물이예요 여러분들 여밸랑 살려줘 무섭더라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거의 다 잡았는데! 왜 안 잡혀! 야 모르지? 여밸랑 무섭다니까 야 나 좀 줘 나한테 오지 좀 마! 여밸랑! 열어 빨리! 어 잠깐만 몸 열었어 왜 안 열어! 너무 짧아! 기 내놔 그냥! 어! 야! 와! 김 리아만이라도 잡는다! 김 리아만이라도! 김 리아야 나가지 마 봐봐! 내가 볼게! 너의 그 모습을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한 번 따돌리고 와! 그냥 위로 올라가면 따돌리고 와! 그 수법에 걸릴 것 같아! 떨어지는 데가 있어! 저기 떨어지는 데가! 빨리 가! 빨리! 한 미션 남았다! 빨리 가야 된다고! 수두르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고!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시간이 없어! 다시 돌아와? 아니 위로 올라가 그냥! 너 말하지 마! 야 빨리 들어가! 지금 나가야 돼! 으악! 으악! 나갔다! 네! 안돼! 멋잡았지롱! 이제 잡을 친구가 없지롱!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친구가 그레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뭐야 이거? 무섭게 생긴 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뇨옹!